요새 가상화폐에 눈길 주고 계신 분들은 관심 가지셔야 될 기사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홍콩에 날아가서 가짜 정보를 흘려서 큰 돈을 챙기는 소위 가상화폐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큰 돈 부어봐야 남의 지갑에 돈 채워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2014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가 시작된 홍콩은 우리와 달리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이들에게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를 대량 공급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래들이 유독 더 큰 돈을 버는 이유를 묻자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개발자나 발행업체가 시장에 미리 특정 정보를 흘리고 이를 토대로 해당 화폐를 팔거나 사는 일종의 내부자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라면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어떤 나라도 가상화폐를 공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 조작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엉터리 정보에 의존해 거액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싼 가격에 미리 삼으면 이들이 그 정보를 뿌리면서 가격을 높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나면 홍콩에서는 이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파는 거죠. 세계 전문가들이 거품 붕괴나 시세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주의가 절실합니다. SBS 최우철입니다.